교회에 대한 관점 혹은 견해를 가리켜서 교회관, 교회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관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교회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초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출발하며 교회에 관한 설교를 연속적으로 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모인 천국이 아닙니다 못된 사람, 문제투성인 사람, 더러운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병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있어야 합니까? 왜 존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자 양성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교회에 관해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사명교회 홈페이지에서 지나간 교회에 관한 시리즈 설교 동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관한 시리즈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주 혹시 결석하신 분들은 대단히 소례니까 동영상이라도 보시면서 도대체 교회가 뭐고 교회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손주들한테 좀 켜달라 그래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how to, 즉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단,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로 한정시켜 봅시다 우선 목사가 할 일과 성도가 할 일에 관해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대치가 달라서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역할 분담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역할 분담 여러분, 미드웨이란 영화가 있는데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영화죠 꼭 미드웨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해상전투에 나서기 위해 출동한 항공모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항공모함 안에는 전투 태세를 갖춘 군인들이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고유의 역할들이 있어요 물론 서로 다른 역할들입니다 우선 함교, 지휘부, 함교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또 가판에서 함재기에 이착륙을 도와주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각종 함포에 포탄을 장착하고 발사를 준비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움직이도록 각 기관을 면밀히 점검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투에 돌입하는 것이지요 아무 할 일 없이 바다 경치나 구경하며 노닥거리는 군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군인들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판에서 일하는 군인들이 함교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면 어떨까요? 일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함교에서 전투 전략을 수립하는 지휘관들이 그 함포 발사 준비를 하느라 바쁜 군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면 또 어떨까요? 여기에 지휘관 몇 사람이 식중독에 걸려서 컨디션이 엉망이니까 거기 몇 명 좀 올라와서 우리 이를 도우라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역할은 다 다릅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삼으셨으니 이 말 지격하면 주셨으니라는 뜻이고 그가 어떤 사람이, 그가 누구냐? 그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 그리스도가 강조된 표현으로 나옵니다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라는 점이 강조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원해서 일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세운 일꾼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일꾼들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항공모함이 해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무런 역할도 맞지 않은 군인들은 없습니다 그 배를 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일꾼들을 꼭 필요한 일꾼들을 친히 보내주십니다 첫째 누가 나옵니까? 사도죠 여러분 사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도란 어떤 사람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막 가는 게 아니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죠 사도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저처럼 한 군데 오래 한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또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도들을 교회에 주십니다 사도란 말은 교회에 기초를 놓기 위해 주어진 직분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토를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그의 사역은 그리토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날에는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죠 사도가 이런 교회를 처음에 기초를 놓은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도와 비슷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교사님들, 성교사님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보금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보내셔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해서 그리로 갑니다 거기서 힘써 보금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교사가 되려고 할 때 자기가 자원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성교사로 부르시겠지요 그런 후에 그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나서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오죠? 선지자죠 이건 영어로 번역하면 profit, 예언자, 예언자 예언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얼른 점쟁이, 미아리 점집 많죠? 얼른 점쟁이를 떠올립니다 쪽집게처럼 미래의 일을 속 시원하게 축축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간대요 연말에 가면 직분자들이 가서 물어본대요, 그 점집에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 어느 대학 넣어야 됩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번에 물을 좀 내년에 조심해라 바닷가 안 가는 거죠 물론 때때로 선지자, 예언자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언자의 주된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일꾼이죠 물론 여기서 바울은 고약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언자들, 사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개시를 전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권면하거나 격려합니다 문제는 거짓 예언의 위험이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해서 전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 잡기 딱 좋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지는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을 빼고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더 나옵니다 아주 희귀한 단어예요 한 번은 빌립, 빌립 일곱 집사 중에 빌립을 언급하는 문맥에 등장하고 다른 한 번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직무를 소개하는 문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누구냐?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순회 사역자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의 사역과 관련해서 디모데는 목사잖아요 디모데의 사역과 관련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언급하지요 디모데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렇게 일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분명한데 그러니까 교회나 또 교회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도 포함되겠죠 순회 사역자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한 교회 또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넷째는 누구죠? 목사와 교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목사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목자 원래는 양을 치는, 양을 먹이는 목자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벌이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그리토께로부터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목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이 목사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먹이고 돌보며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헬러 성경을 보면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 뒤에 student,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두 단어 앞에 각각 a, a죠 a라는 관사를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 어떻게 되죠? a mother and a student 한 어머니와 한 학생 그러니까 몇 명? 두 명이 되죠? 만약 a라는 이 관사를 첫 단어 앞에 하나만 딱 붙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이야기가 a mother and student 어머니인 동시에 학생인 한 사람 몇 명? 한 명이 되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사와 교사라는 그 두 단어 중에 첫 단어인 목사 앞에 관사가 딱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직분이 아니라 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될 사람은 적어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양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을 칠 수 있는 목사여, 교사인 일꾼을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목사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 셈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목자이자 교사, 이것이 목사의 정체입니다 과연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들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하는 사람들 즉 말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또 다른 공통점은 없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끄덕 안 하고 버티시면 설교 여기서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문 사역자인 목사를 교회에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토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나오는 헬라우 단어예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완전한 자격을 갖게 만드는 것 적절하게 구비, 준비시키는 것 완전히 갖추게 하는 것 본문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리킵니다 즉 봉사의 일을 수행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목적이 보이십니까?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토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목사와 성도의 역할 분담입니다 그러면 봉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토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자기가 맡은 은사에 따라 봉사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봉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너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너는 뭐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너는 그냥 쉬어도 된다 그냥 교회만 나와라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토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토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리토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그리토의 몸이 교회인 줄은 아시지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그리토의 몸이란 비유로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단체, 세상조직, 친목계, 동호회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주님의 몸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눈, 코, 입, 발, 콧구멍, 귓구멍, 귓볼, 귀때기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몸과 그러면 분리된 지체 오른손이 내 왼팔, 이 녀석 내 보기 싫다 나 좀 자유로 살겠다, 좀 떼주라 나를 이 말이 돼요 이게? 몸과 분리된 지체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몸도 망가뜨리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몸과 분리된 지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몸은 계속 성장하는 유기체, 유기체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 훈련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트의 몸을 세우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목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목사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하면 주님 앞에 책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못하더라도 이 일 잘하면 칭찬받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목사는 성도에게 사역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사역의 문을 열어주는 것 성도가 사역을 하려면 자기 은사가 뭔지 알아야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목회의 전문가인 목사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봉사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려야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접시 닦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꼿꼿이 하고 이런 거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좀 다릅니다 봉사라 번역된 헬라우 단어 원래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편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식사하도록 옆에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손발을 동원해서 일하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모든 사역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이제 어려워진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성도 그렇죠 제가 아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의 역할은 팡팡 놀면서 그냥 그러나 여러분 제가 노는 것 같이 안 보이죠? 놀지 않습니다 놀려면 뭐하러 목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각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께 주신 은사가 뭘까? 이분을 어느 사역에 배치해야지 효과적일까? 이 은사를 발견하게 만들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결국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목사가 자꾸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역 원리입니다 역할 분담 오늘날 왜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요? 왜 교회가 병원이라고 하는데 치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통해서 좀처럼 제자가 만들어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역할 분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이 역할 분담 잘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지시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아마 저도 찔리고 안 찔릴 남자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길눈이 내가 대단히 밝고 운전 자신이 있다 큰 소리 치시는 분들 계시죠? 손 들어볼까요? 손 안 들어 그런 분들 있죠? 나는 길눈 받고 운전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운전에 있어서 만큼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래봐도 운전 경력 30년의 전문가고 산전, 수전 내가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이다 이 말이죠 심지어 내비게이션, 아이고 그 기계, 사람 만든 기계 나보다 못한 사람 만든 기계 에이, 내비게이션 안 내? 무조건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원숙이도 어디에서 떨어져요?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고관절 부러지는 법이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원숙이가 항상 나무 잘 타나요? 스트레스 받다가 부부싸움에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원숙이도 잘못해서 떨어져서 고관절 다치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운전하다가 간혹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실패를 통해서 딱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길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따라야 할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미 교회에서 사역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지침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식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방식을 앞세우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이것이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물론 목사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많지는 않지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이 양육과 훈련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아는 게 많아지죠 또 깨이고 그런 경우에 목사에게 오는 압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아니고요 자꾸만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지 마 제발 그거 하지 마 성도들 머리만 커지고 나중에 아주 골치 아파진다 그러다 너 두고두고 후회하는 수가 있어 아 이런 식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장차 대단해질 성도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도를 준비시키지 않게 됩니다 다른 일을 바쁘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에게 성도들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목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 목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싹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는 다 해야 되죠 북치고 장부치고 다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교회가 성장하면서는 달라야 돼요 장차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빈소로로 갈 수 없잖아요 문제는 목사가 다 하니까 정작 성도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주님께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특권이오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그냥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대충 저분 되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심사 숙고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적합할까? 충분히 기도하고서 권면합니다 아무래도 이 일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적임자 같은데 한번 기도해 보시지요 만약 그 성도가 목사의 권면을 거절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권면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거기서 군말 없이 다 끊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분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특권을 싸구려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거 사정사정하며 맡겨선 곤란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이 권면을 거절하면 본인이 손해나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봉사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아멘이시는 찬 특권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뻥 거듭쳐버리다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제가 봉사를 권면할 때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아멘하시면서 수락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철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래도 전 못합니다 거절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제가 속는 셈 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게 맞죠? 그래야 제 속이 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는 것은 큰 특권과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특권을 감당해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목사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의 이 특권과 축복을 뺏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드립시다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이런 사역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역을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더욱 열심히 감당합시다 성도들이 제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제가 성도들의 사역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성도들의 사역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사역을 잘하도록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게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참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저 귀한 분 발밑도 못 따라가겠구나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에게 더, 더, 더 이런 느낌 들도록 채찍질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인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훈련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차 성도들이 주님께 내어 보일 수 있는 사역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김 목사야, 김 목사야, 너 제법 잘했구나 수고 많았어, 진짜 고마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으면 좋을까요? 야, 너 참 기특하구나 그렇게 귀한 일을 하다가 오다니 말이다 정말 고마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역할 분담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봉사의 일에,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크리스토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모두 각자 은사를 발견하고 봉사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명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